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짓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할 때 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해요 죄와 사막을 벗어서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물로 거듭난 자예요 물로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에 내 몸을 잠근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오늘 마지막 찬양과 같이 그 피바른 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애국 땅에서는 집이 많았어요 그 풍요가 넘쳐나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풍요로 그 부여를 그 명예를 다 하나하나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작조차도 다 진멸하셨어요 그것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인원은 어린 양의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노력 때문이었나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디서 앉아요? 이름이 왜 모세예요? 물에서부터 건진 자기 때문에 누구를 물에서부터 건지셨을까요? 예수 그리소가 바로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냐 장세기에 물에서부터 묻이 나오게 합니다 물에서부터 묻이 나온 건 물에서 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은 무슨 의미를 말해요? 윗물이 아니었었어요 아랫물이었죠 바닷물인 거예요 바닷물은 세상의 물이에요 이 세상의 물에서부터 묻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죄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 죄에 속한 자를 그 죄의 세상에 교훈과 가르침과 이 세상에 저주를 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소쿠리에 담아져 있었죠 그 아기가 물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물에 들어가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물에 잠긴 자도 아니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자였어요 그 소쿠리는 방주를 상징하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떴을 때 물은 심판의 물이었어요 심판의 물 그 심판의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방주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바구니 안에 있었던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모세 안에 속한 모든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라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숫자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알파벳 중에서 알렛이라고 말하는 알렛은 일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 알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이라는 숫자 안에는 3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됨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시고 또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오늘 은혜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신 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400년 동안 그 계기 되어져서 이 방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성치인 겁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건져내신 것을 물에서 건져낸 땅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스의 1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건져내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할렐루야 단어는 다르게 사용했지만 의미는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되게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됨을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대는데 창세기 1장을 가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셔서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 내가 입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출애급을 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구름 아래에 있고 한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구름과 바다를 지낸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물세례, 성령 세례를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홍해를 지나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홍해를 지나갈 때 길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길을 내신 예수님이 길을 낸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두레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 불러주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루신 것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어요 홍해를 나누신 이 바다를 나누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나누신 것이 물 가운데 용두레 머리를 깨트렸다 이 용두레 머리는 사단에게 속한 신들을 말하고 있죠 거짓 신들, 거짓 영들 그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사막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이 사막권세를 깨트리신 능력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리워야단이 뱀이에요 리워야단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누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건 뱀이 가진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주셨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무슨 음식을 주신 거예요 사막권세를 깨트린 음식 생명의 음식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찢으신 것이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흑암이 덮었어요 흑암이 덮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원수들이 총 공격을 해서 예수를 죽이게 한 거예요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시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시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요한이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세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살게 하는 일에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가 되었다면 물세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물세례는 그러니까 물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의식의 침례를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선 끊어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물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 관계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셨다는데 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힘든 저주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느냐 왜 내가 저주의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세례를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급을 해서 광야를 들어섰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어요 누구와 하나? 모세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대로 모두가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연결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구름 가운데 사는 자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냥 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순정하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온 그 광야길은 척박하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땡볕 속에서 그 이리들 가운데서 하늘을 난 독수리 가운데서 호시탐탐 위험과 고난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지나간 그 시간은 주님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굶주리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곧 단석에서 내어놓은 음료인 생수, 생명수의 말씀인 걸 말하고 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캐시록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밀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2절에 보니 글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은 십자가 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내 심령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주신 그 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어디에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네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잔뜩 있었어요? 바닷물이, 쓴물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이에요 늘 내 마음대로, 내 정력의 마음대로 살았죠 정력의 마음이 가득한 곳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새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새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 여러분 심령이 쪼개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마음의 한례로 말하죠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 마음의 한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심령의 마음의 한례를 받아야 돼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애국에서부터 그들이 거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왁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가 아니었었어요 아멘, 뭐만 했죠? 그냥 피바른 집 안에만 과했어요 모세를 통해 준 말씀대로 그대로 피바른 집 안에 과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열심히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양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과 같이 먹었어요 양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죠 그런데 절대로 양은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부러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째로 놓고 서서 뜯어 먹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 이러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 풀고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유하랬는데 자유하는데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걸 의미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지에 분명히 진리의 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걸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진리심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으로 허리를 딱 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 허리가 뭐예요?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야구서의 말이죠 우리가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앞에 구부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앞에 구부리고 근신하는 자세가 허리를 동인 자세예요 근신하는 자세 근신하는 자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오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뼈들은 부수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양을 함께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록된 말씀 중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하나됨이 바다 세례를 하나로 똑같이 또 구름 세례도 똑같이 하나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은혜예요 두 은혜예요 열 은혜예요 한 은혜예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럼 제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 만난 예수님 똑같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같은 보혈 같은 믿음 한 믿음 한 보혈 한 성령 한 세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세례에 나도 똑같이 연합되어져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자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내민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갈라졌는데 아 오늘 10편 74편 13절을 보니까 바다의 용의 머리를 깨트린 거구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귀를 여셨구나 그리고 리오야단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구나 권세가 이긴 거죠 누구 권세가 하나님 권세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바로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주면 이 안에 보혈을 바르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지 않으셔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속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데도 기웃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우리의 십자가 그것밖에 눈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저주해서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 십자가로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길을 터셨기 때문에 내 심령에 한례를 받으면 여기에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길이 딱 세워지면 이 길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그 십자가의 길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신약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약속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한 세례를 받은 자면 한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권세의 싸움이에요 어떤 권세가 큰 권세이냐는 권세의 싸움 그러니까 출애급을 할 때 열 가지 재앙에서는 어떤 권세가 큰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사망 권세가 크냐 예수 피의 권세가 크냐 피의 권세가 큰 걸 드러냈죠 예수님의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진 것이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온전히 여기에 할래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 의식의 세례는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의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세례는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할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골로서 2장 11절에 그리스로의 할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을 그리스로의 할래라고 말했어요 내가 육체의 몸을 벗을 때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긴다 말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릴 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릴 때 마음의 할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쳐서 부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할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정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 그러면 회계를 하면 피가 다시 발라지는 이유는 할래라는 것과 회계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그 다음에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광약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2장 8절은 그것이 갑없이 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른전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십자가구나 설명이 되시나요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지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면 너도 그 길을 너도 그 길을 너도 그 길을 같이 가는 이게 뭐냐면 예수 크리스로 안에서 하나로 다 하나가 되어져서 다 하나로서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는 한 물이 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어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치면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전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많은 언어들을 가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아무도 그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마귀의 권세를 침멸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능력이요 단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하신다면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은 없어야죠 내 안에 죄는 없어야 돼요 죄에 속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는 일은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쥐라고 말하고 나는 쥐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는 정욕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에서 6장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로마에서 8장 7절에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건 물세를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세를 받았으면 모세의 한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간 것처럼 한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한 무리 중에 일부는 결국은 도태되죠 탈락되어져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고란은 나도 였어요 그쵸? 나도 레이지파야 레이지파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레이지파를 거기서 아론을 택했다고요? 모세를 택했다고요? 모세가 택함을 받고 아론이 택함을 받고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지게 한 거 이건 그들에게 특별 위인권위를 줘서 자기의 권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명하에서 직분을 주시고 지명하에서 다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한 분 지정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말하고자 하며 한 분 예수 그리소 히브리소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소인 거예요 그분만을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레이지파 중에서도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지만 아론은 또 특별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여 또 그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아론에게 속한 그 후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으로는 레이지파요 아론의 좌손이지만 예수 그리소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레이지파나 아론의 후손은 계속 갈렸어요 대제사장은 계속 갈렸어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걸 말씀해 준 것이고 예수 그리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함을 가르쳐 준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뿐인 거예요 내가 이기려는 건 은사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충만하게 가져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더롱치잖아 떠나갈 줄 알아 이러면 내가 지금 권세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가 해도 그냥 가고요 예수의 이름이 충만했으면 걔네들이 나한테 와서 근접하지도 않아요 깝죽거리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그냥 심리일을 저만찍 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의 날 쫓았는데 일곱이 들어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를 쫓았는데 일곱이 들어오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인식하세요 피가 있으면 사망권 제가 근처도 못 왔어요 예수 피가 있으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 피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그냥 내 안에 깝둑대는 게 많으면 피가 온전히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피만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기만 하면 아무리 와서 찔러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찔르거나 뭐하거나 왜 이렇게 불뚝불뚝 내 의가 잘 올라오는지 내가 너무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내 생각이 에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입에서 그냥 잔소리가 쉽게 나와요 부족한 걸 보면 내가 저랬지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바꿔놓으신 주님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만 할 뿐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피바른 집 안에만 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쓴나물을 겸하여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깎아내리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야 내 심령에 있는 이 죄를 깎아버리는 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니까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도와주시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붙잡고 순정하며 나아가기에서는 고난이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동참되어지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어진 건 물세라와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지만 그 영광도 함께 받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한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아갔습니다 한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아갔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다 광약 가운데 죽었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광약 가운데서 시험을 하는 것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체 생각과 마음들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인가 그거를 시험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모두가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가고 있느냐를 보고자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숫자는 많습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은 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께 복정케 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에 순정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고난인 거예요 내 생각을 끊어버리려는 게 고난이죠 그 한 말씀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정하실 때 그분이 오셔서 늘 하신 것은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일치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도 일치 아니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에서 다 그 한 무리 한 무리를 그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임무를 다 할 때 그는 요단강 전에 끝났어요 율법은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아갔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머리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입니다 에베스 1장 10절의 말씀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한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된 자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 어저께 에베스 2장 6절 읽었죠 하늘에 앉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진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앉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앉혀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통치권을 받는 자여야만 하늘에 앉힌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귀신이 나아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진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니까 그냥 쥐어 내가 있습니다 하고 손을 얹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권세가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죠 그분이 이 사람을 지금 이 순간 치유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완전히 치유하길 원하시면 완전히 한순간에 치유하시지만 천천히 치유하고 싶으시면 천천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귀신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곱 족석을 쫓아내는 것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는다고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45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쉽게 금방 뭔가 됐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4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450년이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45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가난 일곱 족석을 완전히 다 내쫓지를 못했어요 한 번에 내쫓지 않게 하는 이유는 들짐승이 그 땅에 들어와서 거하게 될까봐 귀신을 내어 쫓아보더니요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사회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속에 역사했던 더러운 영이 사람을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처녀를 축사를 했어요 처녀한테 옮겨온 더러운 영은 같은 교회에 다녔던 청년 안에 있었던 영이에요 그 영이 옮겨 탄 거예요 그리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청년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 청년 안에 있을 때는 이 청년이 담배를 꼴쳐처럼 하루에 두 갑을 줄 담배를 폈대요 그런데 이 청년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이 이 여자 안으로 담배를 안 폈든 여자가 줄줄이 줄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단번에 다 쫓아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말씀이 생명이 빛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건 그냥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가수록 천천히 떠나가는데 귀신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니까 그 단번에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은 것을 속속들이 다 쫓아낸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깨끗이 씻겨졌으니까 얘가 돌아다니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 절대 말씀과 기도를 건너뛰지 말아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제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우는 자가 되라라고 했더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이가 서른 몇이나 된 처녀가 애기짓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증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얘는 열린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도무지 방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 피가 있어야 방어가 되는 거지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는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 축사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때 이 여자를 그냥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피를 밟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준 건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그 사람 앞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권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더러운 건 그냥 자연적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자기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때 쫓아내줘야지 그리고 이와 같은 축사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쫓는 사람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누가 귀신을 쫓아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있어 근데 나는 이거를 쫓아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은 그냥 쫓으면 숨어요 여러분 영으로 보면 이렇게 눈을 보고 쫓으면 훨씬 더 좋은 게 나갔나 안 나갔나를 이 눈이 말해주거든요 어떤 때는 발끝에 발가락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발가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영적인 눈이 열린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쫓을 때 분명하게 이름을 부르면 훨씬 쉽게 나가요 무슨 영? 그냥 이 어둠의 영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갑자기 우울해 그러면 이 우울의 영 떠나가 건세가 어느 만큼 있으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바로 순간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죠 축사 사역을 경험해보겠다고 이게 좋은 거라고 막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조건 그렇게 악한 영이 들어온 걸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무조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서 깨워요 정신병 질환자들은 의지가 잡혔기 때문에 쉽게 귀신 쫓아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의 의지가 이미 잡혀서 본인의 의지가 그거를 쫓아낼 수 있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귀신 쫓는 일이 무조건 기도해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주면 성령이 언젠가 그 사람의 영혼에게 역사를 해서 그것이 들려지게 돼야죠 들려질 때 하나씩 부서지게 돼 있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필히 해주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으로 계속 줄 때 성령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 하나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무슨 무슨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온 인류를 거룩하게 하고 온 인류가 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묻히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걸 땅이라 칭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바다에서 나온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음보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신 거예요 음보에서 나를 건지시는데 바다에서 땅을 건지신 것은 거기다 그 다음에 뭘 심으셔요? 넷째 날에 씨 맺은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은 거기서부터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만 권진받고 내가 물세를 받았어 난 성령세를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세를 받았으면 말씀 앞에 순정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자는 바다에서 이미 나온 땅인 거예요 그런데 나왔다 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나왔다고 본인은 말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세상의 정력의 사람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물과 흙이 그냥 지섞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심령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혼돈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심령이 공허하십니까? 지섞여서 그래요 지섞여서 이게 바닷물인지 땅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여기 온통 지섞여져서 땅과 물이 혼돈되었죠 주님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빛이 와서 어둠을 딱 드러내시고 또 거기서 물이 뒤섞여 있는 물 중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내시고 또 그 물에서부터 땅과 바다를 또 갈라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바로바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바로바로 열매 맺느냐 아니죠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는 무슨 열매? 누가 보면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가난한 심령이 복을 받아서 그 심령이 가난해서 탁 굶주려 있다가 배불러지는 그 심령이 뭔가에 묶여있어요 여러분 심령을 잘 들여다보세요 묶여있는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를 다 묶어놓은 게 많아요 나는 못해 교회 봉사시키면 아우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아주 그냥 딱 묶어놔 나는 못해 나는 몰라 하나님이 우리 빌리포스 4장 13절 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냥 그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교회 신앙생활할 때 집사 때 교회에서 직분 주면 무조건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난 이거 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니까 은사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재기였는데 이 종재기가 순정하고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깎아져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조금 조금 커지더니 밥공기도 되고 조금 더 하더니 국그릇도 되고 그러면서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그릇이 커진 만큼 뭐가 와요 말씀을 계속 거기다 부으니까 기름이 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와 같이 영적 권세를 주신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혼구원을 해서 주시는데 메인자들을 풀어야 되고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고 은혜의 태양을 전파하여서 한 영혼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내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양두를 치는 데 필요하거든요 양의 고기를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두 쳐야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말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세 번을 똑같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팡이를 가진 자가 되어주는 게 그냥 지팡이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여 그분만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도록 회개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지팡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 지팡이가 던지니까 처음엔 뱀이 됐거든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이 처음에는 가슴에 품으니까 문둥병이 손에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조명하면서 다시 그걸 잡으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내 능력으로 살던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썩은 문둥이가 하는 짓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지팡이를 붙잡으면 손이 될 땐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머리요 권세이고 그분 안에 내가 속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수 크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때니까 열심히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로부터 말씀이 흘러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함께 크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땅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를 건널 때와 달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지팡이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달랐어요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맨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어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물을 갈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돌을 건져냅니다 몇 개? 열두 개 그 돌이 다 어디 있었어요? 물 밑에 있었어요 요단강 물 밑에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어요 요단강은 그러면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어져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려는 그 바리세인들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이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은 그러한 같은 종교주의자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와의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다른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런 종교자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 종교자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홍해는 당연히 통과한 자들이고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과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 중에서 언약계를 맨 사람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겠고 세 명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패할 수 없는 거예요 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 되어진데 세 분이 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게 바로 삼겹줄이 된 사람이에요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의 교회가 되어진 몸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를 주로 모시는 사람인데 그분만이 구원이오 그분만이 능력이오 그분만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머리로 모신 사람 통치로 모신 사람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스 1장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서 다 통일되게 하는 그의 권세 아래 다 놓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오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계를 매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계를 함께 맬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거를 매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동서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한 영안에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주 안에서 영혼들을 하나씩 건져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 잠겨있는 돌들인 거예요 다른 복음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돌들인 거예요 그 돌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와서 어디에다 세워요? 열두 돌을 갖다 두 군데 세워요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는 길가래다 세워놔요 이 땅은 요단강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이와 같은 그 일을 할 때는 동일하게 어디에 세워지냐면 십자가 안에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씩 연결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는 것이죠 31절과 32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에 세워지는 열두 돌이에요 열두 돌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열두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열두 문에 새겨진 이름이죠 각 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새겨져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영적 능력 대결을 승리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6으로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되어진 자인데 하늘에 안침바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지는 연합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뤄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의 할래 마음의 할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래 받은 자는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뿌려졌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다른 피가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게시록에 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일곱 인을 띠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 완전한 제사함을 주고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피를 바를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근접하지 못하고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피 가진 자예요 피를 가진 자가 되어야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받고자 원해서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은 십자가 보혈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한 진리예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그 영광의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귀신을 쫓은 것에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이 생명책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에 각 이름의 지파들이 기록되어 진 거예요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단 한 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머리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권세시오 그분의 이름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분의 이름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 피가 온전히 있으면 누구도 나를 만지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바래지게 되어지고 내가 성전이니 성전 안에 거룩하게 거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대결은 예수의 이름을 향해 주시거나 같이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의 조그만 부스러기예요 뭘 가졌다는 부스러기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부스러기의 증거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심령이 구원에 이르는 자냐 진리 가운데 있는 자냐 자유함을 누리는 자냐 정말 평강을 누리는 자냐 그것이 내가 영적 능력 대결에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와 같은 능력 대결에서 이긴 자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이기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했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때까지 들은 거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진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뜻하는 게서 아담을 죄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들은 지음받은 천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능력이 있다를 받더라도 그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 한계 속에서 다만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권세를 줘서 세상 임금이 되게 한 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 아담의 권세를 다 인생들이 거기다가 순정함으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이 된 마귀는 우리를 휘두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휘두르고 있는 이유는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휘두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은 마귀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의 능력보다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진 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김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무슨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면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진 그의 몸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성전이 되어져서 빛이 환하게 비치며 어둠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그냥 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어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하고 있으면 걔가 왔다가 얘는 안되겠어 그리고 가요 성경에서 제가 아주 원하고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충만한 사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점만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씹기가 힘든 말씀 고난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상속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바로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볼 때 음 왔구나 나에게 복을 줄 것이 왔구나 그리고 고난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이 가신 고난에 비하면 이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로 이 고난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 고난에 통참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참을 하시면 누가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천사가 도와서 돕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도우지 못하겠어요 주님 나 도우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피할 길을 딱 주셔서 그때는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감당할 만한 또 믿음이 되면 하지만 기억하세요 네가 개기되어서 400년을 저들을 섬기겠지만 반드시 끝나오게 하리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를 나오게 하리라 건져 내리라 우리는 분명히 바다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야 주님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려니 우리 심령에 옥토는 되셔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쓴뿌리 뽑아내고 가시 덤불 뽑아내고 이 세상에 체리와 육 다 뽑아내고 육체 생각 다 뽑아내고 완전히 다 뽑아내서 부들부들한 심령이 되어지면 부들부들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죽게 맡기는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해서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지 않아요 다 분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정지하고 판단할 때 거기에 또 자지우지 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인데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패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가 뭘 딱 나를 갖다 힘들게 흔들어대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걸 알고 그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걸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나라 그분의 제사장 나라 그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인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나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자이냐 주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일하셔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주시오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만물의 모든 통치자대가 되고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 거 믿으십니까? 나는 능력 없어요 그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신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물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니까? 피 있는 자니까 아멘 신령한 자가 되어주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전부 무슨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영적 예배가 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산재물로 그 생명 가진 자로 다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지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서도 영광은 전부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절대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뭐만 하면 돼요? 내어드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시고 예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른받고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며 나를 그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앉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붙잡고 우리 끝까지 전진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걸 이길 수 있으니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순정하시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